인간은 늘 행동을 하며 삽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나눔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것이지만 나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눔은 자아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이면 큰 기적을 만듭니다 나눔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일본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나를 알아 이제 내가 널 알게 봐 아이들과 함께 전세계의 기아 인구 1%를 지르고자 하는 스타벅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행을 만나면 중심을 일하는 손님과 함께하는 주의사님 그리고 중심을 일하는 공간의 주의사님 아름다운 여행을 만나면 이곳은 추석이 동무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가고 있는데 여기가 소주택이라고 이 친구들한테 이제 또 수업을 낼 수업을 낼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입 앞을 치우는 시장 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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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이야기 하는 거구나. 아임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땐 무조건 129죠. 1, 2, 9. 보건복지 정보가 궁금할 땐 무조건 129죠. 아,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이야기 하는 거구나. 아임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땐 무조건 129죠.